오오오! 라이트! 낮에도 라이트와 함께 라이딩을 하는 주형 사이클링입니다. 햇빛이 없고 날씨가 흐린 날은 라이딩을 하기가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2000루멘으로 아주 밝고 오라이트에 가장 오래가는 자전거 라이트 고터치 엑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달려보시죠 고터치 엑스는 산악 라이딩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밝은 라이트입니다 야간 산악 지형에서 고터치 엑스 라이트를 켜고 라이딩을 했을 때 거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것만큼 시야가 좋았습니다 땅에 있는 돌들이나 장애문들이 자세하게 보여서 안전한 라이딩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죠 사실 오르막은 천천히 올라가니까 라이트가 그렇게 밝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내리막이나 평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속도가 붙으면 땅에 있는 장애물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특히나 내리막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 의지와는 다르게 속도가 붙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잘 보기 위해서 밝은 빛이 중요하겠죠 말 그대로 야간 라이트 밤을 밝히는 빛은 최고의 안전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라이트를 하실때는 좋은 라이트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고터치 엑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2000루멘의... 어? 2000루멘? 자동차가... 핫스팟 라이트로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사납 자전거 라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헤드 부분인데요 버튼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눌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만큼 시원시원하게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품을 켜고 끌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배터리 팩 부분입니다 크기가 상당하지만 고무패킹으로 인해서 자전거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은 USB-C 타입을 지원해서 본체를 충전하는 것과 동시에 휴대전화, 후미등, GPS, 액션 카메라 등을 충전하는 편리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위치가 다리가 움직일때마다 거슬릴 것 같아서 마음에 안드십니까? 그럼 위치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힘을 줘서 반대쪽에 걸어줍니다 배터리가 위에 있는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편하게 위치를 바꿔서 자전거에 어느 곳이나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고무패킹이 상당히 튼튼하고 배터리 부분에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서 프레임에 기스를 전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항 라이딩에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상당히 견고하게 붙어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라이딩을 하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재도전 까칠한 구간 성공 굉장히 견고한 라이트 큰 진동에도 흔들림 없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왜 산항 라이딩 전용 후레쉬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자전거의 중심을 살짝 잃었는데 산항 라이딩에서는 흔한 일이죠 역시 라이트는 아무 일 없이 잘 붙어 있습니다 고토치X의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짝 누르면 데일라이트 100루멘입니다 낮에도 켜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꾹 누르게 되면 1000루멘 다시 한번 살짝 누르게 되면 2000루멘의 최대 밝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꾹 누르면 1000루멘 1000루멘의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최대 밝기 2000루멘 그리고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살짝 누르면 데일라이트 살짝 누르면 전원 동료 전조동이 우리 앞을 지켜준다면 후미등 또한 상당히 중요한 궁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진한 후미등 심230을 소개합니다 눈에서 보이는 각도가 양쪽 230도나 지원이 되고 그리고 30루멘의 밝기긴 하지만 무려 800미터가 떨어진 곳에서도 라이트가 보일 정도로 시한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전거와 깔맞춤이 좋다는 거죠 엔탭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전거에 달아도 이뻐 보입니다 이 고무버클을 이용해서 장착 또한 상당히 쉽습니다 버튼 조작 또한 전원 버튼 하나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밝기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지고요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두 번 누르면 라이트가 비추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엣지 있는 라이트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전거 후미등과 라이트는 야간에만 켜는 것이 아닙니다 주간에도 후미등을 켜서 도로 라이딩을 할 때 안전을 더 확보하고 전방에도 라이트를 켜서 자전거가 지나가는 걸 알림으로써 더욱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낮에 미등을 켜듯이 자전거도 이렇게 낮에 약한 불빛을 켜면 더욱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낮에도 보다 더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89시간 재생으로 낮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라이딩을 해도 별도의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력한 라이트입니다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야간 라이딩의 계절이죠 야간 라이딩에서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장비는 밝고 잘 보이는 라이트와 후미등입니다 지금부터 라이트를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하세요 라이트! 라이트! 감사합니다. 산악라이딩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상쾌한 공기를 주고 맑은 새소리와 힐링을 가져다 줍니다. 역시 산악라이딩에서는 안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야간 산악라이딩에서도 바로 이 야간 라이트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MTV에만 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로드바이크에도 간편히 장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벼움을 중요시하는 사이클에 무거운 라이트를 다는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투어라이딩이나 장글라이딩에서 보조배터리를 챙기는 일은 허다합니다. 하지만 고우터치 엑스라이트는 자체가 보조배터리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터리를 챙기지 않아도 라이트 하나만으로 해결되니 더욱 유용합니다. 어 잠깐잠깐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야되는데 아 어디 보자 어? 배터리 없네 괜찮아 내겐 고용량 보조배터리가 있으니까 자 이제 배터리 충전을 좀 하고 예쓰 보조배터리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편하게 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는 결코 단점이 될 수가 없죠. 보조배터리를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국토정지로 하거나 장거리 라이딩 해도 별도의 보조배터리가 필요 없어 편합니다. 자전거 속도계를 가지고 있어서 속도계로 바로 충전을 하거나 그리고 휴대폰을 장착하시는 분들이라면 휴대폰을 꼽고 이 보조배터리를 연결하셔서 라이딩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라이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퍼펙트 여보세요 아 그래 이제 도착하려면 3시간 정도 남았다. 그래 한 밤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세요 자전거 매니아일 라이트 2000룸에 89시간의 재생시간 큰 배터리 용량으로 다소 무겁긴 하지만 험한 산악지형에서 우두를 지켜주고 장거리 라이딩에서 든든한 배터리가 되어주는 고우토치 액슬라이트 추천드립니다. 주형 사이클링은 자전거 타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자전거 타는 라이드를 응원하며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힘을 받는 것은 구독자님들의 응원으로 바로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라이트와 함께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후미를 책임질 시미삼공 후미등을 준비했습니다. 더보기란을 통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오늘 밤도 야간 라이딩을 기다리며 설레고 있는 여러분의 라이딩을 응원합니다. 이곳은 데니산 정상입니다. 현재 이천 루멘의 라이트로 찍고 있습니다. evern 어이 어 edition ин 2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